그리고 잠깐 올라와 있는 나더스도 사이드에는 일각이 있거든요 모넥톤 요즘 무디르한테 자리 뺏긴 느낌도 있긴 하지만 간간히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도 해외 쪽에서도 실제로 비율을 맞추기도 하고 아톡스 상대로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챔피언은 맞으니까요 네 1승 신고하는 팀 가내보죠 지금까지 진검다리 역할을 세텍과 스폰지가 좀 해줘야 돼요 중반 단계 미드 정글의 힘을 바탕으로 테디가 성장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그럼요 그렇군요 이게 드리블도 드리블인데요 그 드리블을 하는 배경 자체가 보건이 라인전을 애초에 잘하고 있었어요 압박을 잘 넣고 그래서 한번 풀어줄 겸 들렸던 건데 그거를 드리블하면서도 주도권이 계속 있으니까 6렙 되면 레넥톤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이 안에 여왕 contra magic 이대로 어 싸움 이어져요 테디가 체력을 많이 들긴 했거든요 예 한 명만 주고 이거 락탄 위험해 어! 오! 오! 펌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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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개도? 이거 싸움이 나면 싸움이 나면 레넥톤 다 왔어요! 갑자기 레넥톤이? 라스칼은 못 와요! 이거 뭐야? 갑자기 라스칼이 뭔 일이야! 앞에 막으면서! 앞에 막으면서! 그래서 스펀지가 살아라 뜨면! 스펀지 커트! 이러면서 탑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탑 손해가 당연히 있긴 있지만 퇴소화 시키는 거니까 빨리 상황을 만들었죠? 그렇죠! 먹여주고 올라가는 거면 사실상 야생의 악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예! 킬도 먹었고요 솔직히 아트가 이득을 본 건 맞는데 요거 요거? 아직 갈등 났다? 저거 근데 곧상탭! 나가면서! 맞아두면 아칼리! 싸움봐야 돼요! 싸움 싸움! 아칼리가! 아칼리가! 아질은 아니요! 일단 아카는 먹었고 먹어주게! 무조건 1킬 1킬 정도 있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은 걸 해줬는데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더 해줘야 돼!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스펀지랑 아트 해준대! 왠지 여기서 나와! 갑자기 야생의 악어가 근데 라스칼도 있거든요! 오 깔아주고 찔러서! 번지 잡고 고걸은 버티고 아칼리가 이어지는 싸움 네넬톤 죽을 거 존이 도도하 지나갔고요 아아! 잡히고 네넬톤 먹어주기 그리고 카리스도 위험하고 카리스도 위험하고 이러면 비상 같은데요! 아아! 기도언서 기도언서 줄도 찔리는 구조인데요! 그렇습니다! 5대2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아! 드래곤에서 승부를 보자! 그래도 마오카이 있을까? 메이킹으로 아트 잡자! 아트 잡을 거면 빨리 잡아야 돼요! 스킬 연계 정확하게 들어가야죠! 빨리!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아트카는 띄워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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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ra 아우! 계속 신난다! 내려앗! 진성이죠! 진성이! 드래곤에 스플erte 젤 real자 적당히.. 와! 스킬 잡았다! 스킬 잡았다! 아.. 지르! 그나마 다행인 게 또 지크사트 키에 들어갈 뻔했는데 지적이 있거든요 1-3의 상태때가 위험해서 그래서 레넥톤도 오고 있긴 하고 빨리빨리! 대전의 마음까지 치네요 시간에 지연시켜야 되고 위안 택배원들은 맞아요 바지르까지 그냥 와 진짜 절대 못 준다 죽어도 못 준다 그런 생각인가 봅니다 위주로 하면서 계속 방어하며 미드 끼고 방어하며 아토스 아토스! 상호 있고요! 이거 찌르면 찌르면! 고급기! 이런 거 갑자기 아칼리가 넘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오케이블이 엄청 힘든 와중에 맥을 잘 짚고 있긴 해요 자 미드부터 일단 잘 틀어봤고요 대제르마도! 밀어내면서 역으로 한번 블럿보라! 위쪽에서 상대편도 오는데요 아칼리 아칼리 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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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편도 오학 어! 어! 저 체력이 어!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一장 시험기 한번 들어가면 진짜 위험하긴 해서 네 나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바타분 계속 탑니다 그러면 불자 에라이 테디 달려들고 있으냐! 그래도 또 기가 막히게 도망가네요 다시 또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또! 오케이브리온의 서커스 피코 그러면 미드! 미드 공략! 그때 그때는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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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포는 이거 넘어간 거 아닙니까? 상대는 마오궁도 없다 네 다 끌려요 근데 상대는 3대포가 나오고 진짜 미드 쪽 사방에서 막 이제 누수가 생깁니다 예 콸콸콸콸 물이 새죠? 이제 아래쪽 편 와 이게 라칸이나 누가 결단을 내려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참 다가진 선수를 라칸과 펌파해요 아 이게 마오카이 아파요 아 그리고 떼주도 아프고요 떼주가 국에 내밀면 그냥 때리기도 싫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때렸다가 결국 그게 독이 됐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이 핑이 찍히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아 마지막 승부다 마지막 승부자 마지막 승부 일단 아치 쪽을 한번 쫓아내기 라칸 세력을 좀 많이 갉았어요 대신 자 대대를 봐서 우와 세주도 좀 나가볼게요 아 네 여기서 빌려나면 안 되거든요 고막만 일단 고막만 아 네 여기서 빌려나면 안 돼요 고막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아아x2 빨리 빨리 빌려 darn 내성에서 막아야되요. 죽음 안돼 죽음 안돼. 기드원이 죽었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나와서 막아야되는데. 되게 신난다 터지고. 그렇습니다. 포턱 깨지는 것도 계속 신나거든요. 더 먹어졌어요. 되게 반응했어요. 결국에 계속해서 또 신난다. 그렇습니다. 엠피도 불편드했죠. 엠피야. 더 간격 더 토하고 깨드 액서스 깨면서. 실패. 가자. 랩필 박아. 랩필 박아도 돼 이거. 랩필 볼 수 있나? 랩필 볼 수 있나? 랩필 궁. 랩필 궁. 랩필 궁 있어. 랩필 궁 있어. 일단 타워 하나 깨봐. 자야 랩필 궁있다. 랩필 궁있다. 먹었다.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랩필 궁. 랩필 궁. 랩필 궁. 죽여 죽여 죽여. 랩필 궁. 나이스. 아 이겼네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히려 고참들은 별 얘기 안 하겠네. 랩필 궁. 이탈으로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미사일 많이 쏘긴 했네요. 라인 주도권도 그렇고 한타 때도 질량 꾸준히 넣어줬네요. 34분인데 39K가 나왔습니다. 테디. 그래서 고르게 제 역할을 잘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DRX 그리고 OKBRION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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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